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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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예요. 어둠 속에 가라앉았다고요. 얘 지금 나랑 장난하자고 너의.. 자기야 우리 같은 부류 유시 은행 말고 그 돈을 모을 방법이 있을까? 그 돈 없으면 우린 결혼할 수 있을까? 나 씨XX 개XX 됐네.